시스릴라이드 시스릴라이드 에 탑승하신 여러분 웰컴 웰컴 저희 스릴라이드는 3분 16초 동안 시도 126km로 차비 없이 달릴 예정 오직 스릴만을 위한 강도와 각도로 달립니다 스릴라이드 금지사항 첫 번째 운행 중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무리 배고파도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세 번째 휴대폰은 절대 금지 급한 전화도 뒤로 미루기 셀카도 금지 마지막으로 몸에 지닌 귀중품은 따로 빼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잘 보관해드릴게요 걱정은 넣어둬 넣어둬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포토타임 잊지 말고 포즈 아 맞다 우리 스릴라이드는 운행 중 물이 튀길 수도 있어요 젖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제 출발 준비 안전바 검사합니다 하나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완료 떠나기 전에 저희한테도 귀여운 손인사 컴온 컴온 스릴스리 라이브 스릴스리 라이브 출발합니다 FRAME 너되더더 천 duck Reid 태라라라 태라라라 압ung 획 태라라라 띄떄라라 태라라라 오크랩 앙ele ores 좀 틀 미안해요 잘못한다고 안나는